호우 아으 가그님 이거는 안 죽음 역시 오오! 야아아아 가그니임 먹음? 네 먹음 나 죽어도 됨? 안됨 안됨 와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헬프하는 거 계획이 없다 어 잠깐만 이상한데 뭐가? 아이요 어 안죽었어 이야아 너 어떡하지? 이거 뭐 있는거 같은데? 없나? 여기 같은데? 아 그러네 오 오 먹었다 자 날 믿고 달려요 하 하 아악 오케이 어 뭐야 됐다 잡아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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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죽여 저 새끼 죽여요 아 안돼 잡아요 잡아야돼 잡아야돼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하나 있네 오케이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잡았다 저기 위에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먹자 살려줘 아니이 나를 터지마 야 이키세요 닌 거기서 기다려봐요 어떡해 어떡하지? 아니아니 뒤로 때려잡아요 뒤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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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나 어디있어 잠깐 님 저거 먹고 와야돼요 헐 가능함?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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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요 이제 다 됐나? 잠깐 여기 뭐가 있는데?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헐 죽자 오케이 됐다 나이스 나이스 판단 자살 무기가 좋다 이런 데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무기 무기 이제 다 깼구만 좋아요 여기도 그거 있나? 아 있네 기프트샵 근데 못살겠죠 지금? 없어서? 아니 일단 들어가고 보는거에요? 똑같네 다 똑같네 아 다섯개네 여기도 다 똑같은데 난 네모에 지르고 있다 나는 동그라미 뭐야 완전 와 내꺼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보여요 이거 봐요? 입 벌린거 봐 님꺼 한번 뽑아봐요 어 어 저것도 괜찮은데? 게이처럼 생겼어요 한 번 더 뽑아봐요 아 뭐하이자 궁금해 님 저거 하고 다녀요 계속 해야지 어 이것도 귀엽다 오우 야 님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바꿀까나? 아니야 10원 돈없다 부들부들 돈이 없다 뽑아봐요 아이씨 망할 가그 튕겼어 가그 깨그 깨 튕겼어 튕겼다 아이고 스카이프 소리나는 것 봐 아이씨 잠깐만 기다려보죠 잠깐만 기다려보죠 역시 아이고 왔나? 박스보이 박스보이 가그님 스카이프 들어왔는데 우선 내가 보기에 이거 방 다시 파야될 것 같애 컴퓨터 살겠네 아이스타 PC볼에서 가그님 아 나 블루 스크린 떴셨음 아 또요? 어 근데 요번에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아 다행이다 가그님 네 포맨 맡겼다가 여러분 아 근데 스스디라서 누르고선 2초만에 다시 켜지 역시 역시 스스디 지송지송 들어감 오구가그 지송지송 괜찮님 빨리 오셈 아 아 근데 나 튕겼는데 응 그거 서버가 계속 유지되나봐요 내가 안 나가면은 되는거 같애요 다시 파야될 것 같은데 일단 아니 다시 팔 필요 없는거 같은데 내가 그냥 이미 따라서 들어갖고 게임 참고도 못될 것 같애 해봐요 한번 그렇게 해보셈 일단 월메이셔처럼 하고 있어야겠다 잠깐만요 무기 미리 사라고 가그님 오면 같이 가야하는게 음 나을 것 같은데 서로 구경도 좀 하고 오우 왔뜸 야 되네 야 되게 이루어 괜찮다 그럼 무기부터 나부터 살래? 어 선풍기 어 뭐지? 선풍기 뭐지? 나도 사야겠다 뭐지? 나 종이비행기 나왔는데 던져보셈 잠깐만요 어 날려버릴 것 같은데 우와 이 선풍기 쓰레기 됐다 아 헐 개점 근데 님거랑 내거랑 되게 그거네 시너지가 안 좋네 좋다 해야되지않나 헐 좋은건가? 시너지 시너지효과 개똥 시너지 아 근데 님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바이어볼을 반대쪽으로 날릴 수 있나 하시나 어? 오케이 콜콜콜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 오오 아 조사 못 가하면 죽일 수 있겠다 오오 어 아아 늦었어 빨리빨리 아 오케오케오케 날 반대로 날릴 수 있긴 하네 하나 둘 셋 아아 예에에에에에 아아 아니 타격도 더 뽑으려고요 아 뭐야 님이 똑같던거임 아 내가 줬던건데 오 오국모 닮았다 이거 써야지 괜찮다 이게 아닌데 뭐지 나도 바꿀래 게이 게이 같은거 말고 네킬에서 죽는소리나는데 뭐지 됐다 아하하하하 예에에에에에 이거봐요 이거 눌렀는데 에이 두번 누르면은 이니까 날리고 있잖아요 날리는 도중에 에이 한번 더 누르면 터지 오어우우와 뽱 뽀옉 내꺼도 그런거 없을려나 뽀옥 날리고 안 누르면 안 터지거든요 누르면 터지 근데 이게 공격 두 개씩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니까, 무기가 두 갠데, 그 큐, 큐, 뭐지 그게? 두자키를 모르겠어. 다음 단축킬 찾아보자. 어, 뭐야. 알, 알, 알 누르, 뭐야. 엘 누르니까 다른 데로 감. 뭐야. 엘? 아닌데? 엘. 모르겠, 아야야야. 아야야야. 이거 누르시고,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채팅방 봐요. 이거, 대문, 대가로 누르고. 그니까 열고 닫고 하면, 어휴, 잘 안되는데? 음. 좋아, 됐다. 나가자. 됐다. 가요. 아야. 아야야. 아. 아. 야, 무너져. 여섯 개 남았다. 보스 스테이지 플레이하고. 달려라. 달려라. 캐릭터 색깔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캐릭터 색깔 각자가 바꿀 수 있음. 근데 팀이 최대 4명까지 돼서, 4명까지 된다네요. 4명까지요? 이걸 4명이서. 장착! 오, 어. 합체했다. 된거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 뭐지 이거? 아, 빠지면 안 되는거 뭐야. 그냥 무리였어. 이거는? 빨리 빼요, 뒤로. 아아. 비켜봐요. 됐다. 어, 저거. 저거. 뭐야, 빨리, 밟아야. 아, 저거. 내가 왜, 밟고야. 으아아아. 멍청각인. 오케이, 아주. 오케이, 빨리 오세요. 오케이. 옅차. 다음은 여긴가? 어잉? 어, 아. 야아! 아, 진짜. 아, 님. 얌전해요. 아이, 뭐, 뭐하는거야 이거. 아. 투명블럭 있는거 같은데? 어디? 어, 있다. 먹었음. 먹었죠? 머금, 머금. 아야야야야. 아아아아. 하아아아.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날려야 되나? 날아가라, 비행기야. 날아가. 아, 나 왜 여기서 부활했어? 자. 우와, 되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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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왜 이렇게 없어. 아이고, 씨. 이거 되게 과학적으로 써야겠다. 님 그러지마요. 응? 응?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응? 빼고. 들어가고. 오, 얘는 안 죽나봐. 나쁜 애가 아닌가보네. 님 여기, 여기. 어 그러네 아 그냥 점퍼해서 하는게 빠른 어 괜찮다 어 님도 와요 뒤에 털뭉치 있네 네비도 와요 아아아아아아 에라이 모르게 딸딱 먹어 다 열렸나? 다 열린거 같은데 다 된 다 된? 아니구나 다 먹은거같애요 피이 막 주변에 반짝이는 그거 있으면 다 먹었다는 뜻같애요 오케이 탈출 탈출 어어 잠깐만 어어 야! 야 어우 다행이다 아 나 못가겠다 빨리 오세 마 나 배트롤이네 빨리오세 어링.. 어린게 좋은것같애 니그니까 못해먹겠다 이런것도 아 정말 나이 차이 나시는군요 방금 그거 다시 해야되잖아 또 아이 개짜증나네 짜증나네 빨리하면 근데 보석을 두개 더 주네 맞아요 에잇블라스라고 여기에 해야됨 아임 부잉 파임 썸잼 이거 만든사람 아이자크 뭐야 아 저는 뭐 없고 호호우 우리 1번 안깨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1번 안깨고 왔는데 나중에 해야지 괜찮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빠완 아빠완인가 어? 예 이거 게임 어떻게 나가 그냥 하지 나갈 수 있긴 한데 이것보다 깨고도 그다음나가요 오깨오깨오깨 깨던건 깨야지 어떻게 간거길로 그냥 뛰어가면 되는데 위에 있는건 뭐 없고 왔어요 뭔가 일단 보이는거 먹고왔어요 아 이거 이거 디디디디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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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그냥 점프해도 될거 같은데? 거짓끼기 안하고 이렇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잇이C 나도 배워 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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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내가 이거 할 줄 아는..이렇게..이런식으로 어? 안되는데? 기다려..오케이 어? 와아! 오오오 쓸모있는데? 아니 이제 같이가 아니 못하다니 데려가야지 사지 우와..뭐야 무슨일이 난거야? 번거롭게 말이야..잠깐만 음.. 나이스샷 아암 받아라! 야하하 됐다 됐다 야하 잠깐 잠깐 잠깐..말려봐 탈수있네 어 탈수있네 맞죠? 어 좋다..림 꿀 꿀같은거 많이 얻으시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잠깐만 이 녹색 저거 조심해야되는데 됐다 다음 세이브함 뒤에뒤에뒤에뭐있나 확인 좀 아이케 아이아아 뭐야 오케이 오오오 보석빨리 먹어 보석빨리 보석빨리 됐다 들어와요 어..없는건가? 응 부들부들 네 안녕하세요 불붙은 상태로 물에 빠져보래 왜요? 해볼까요? 응 한번 해봐야지 뭐야 스팀 아이템 적극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뭐지? 나만 떴어요? 난 안 떴는데 아 이게.. 나한테 불붙여봐요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고! 기다려봐요 아드오겐 아니 아니잖아 아 기분날빠 저거 받으니까 이거다 아니야! 아이 뭐.. 이게 아닌가? 파이어볼 파이어볼 오케이 우와 오오 야 좋다잉 아니 그렇다고 더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오케이 맞고 맞고 아뇨 하나 더 좋아좋아 맞고 됐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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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흐느적 흐느적 쓰는거 너무 웃기다 아야 야 죽어라 아아 죽어라 아기 죽어라 오케이 잡았다 뭐라구요? 아니에요 잘못 들으신거 같은데 이거 왼쪽에 왠지 저거 열어야 될거 같은데 안열림 안열림 이거 W하면 될거 같애 안돼 아 저거 아저거 그거 아님 부서지는거 아님 아 그러네 헷갈렸다 잠깐 이 위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여기 위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네 한번 여기 위로 올라가봐요 하하 아무것도 없음 어 지스 어 잠깐만 저기 가시엄대 찾았다 가시엄대 찾았어 어 그러네 아 아닌데 한번 다시 다시 하하 아 야아 아닌거 같애 저기는 내가 보게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닌거 같애 보고싶지 않아 빨리 가 빨리 가봐요 남자라면 으하하하하하 하하 아니 으하 페이스리 일어서 잠깐만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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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라닛틈 안죽네 아 예야 빨리 오시죠 당연히 버스받아야지 죽어야 겠다 호우우우 예앗 아... 놔주세요! 빨리 뱉어요! 아하! 오케오케 머리가 안들어가면 아이씨 잠깐 다시 다시 한 달 치고 아... 뭐 말하는가 했네 놔줘요 놔줘요 놔줘요! 아... 됐다 잠깐 왼쪽 오른쪽 뭐가 다 있는데? 일단 그 그것부터 먹고와요 아... 죽었어 먹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아... 어... 핑계는구나 오! 잠깐만요 이 재자식 빠악! 아하하하 강은이 진짜 잘한다 근데 내가 암이였어 내가 암이라니 좋아좋아 밀어밀어 야압 어서 이래라 이... 뭐하시는거죠? 저 관전이요 잘한다 어어 오케 예스 올라가 허허 뭐 하나 안먹은거 같은데 저기 위가 뭔가 있다 어... 뭔가 토상압 역시 야압 정말 못하시네요 됐다 뚜루뿜뿜뿜뿜 뚜루뿜뿜뿜 뚜루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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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더 깨죠 그거 맨 처음에 못깼던거 하나 깨고 나가죠 응 보스였나 방금한게? 아냐 보스라니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거 이거 하나 깨고 가야지 이거 B야 B B예요? 고! 아 고! 고! 가자아 밀어라아 하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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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아우 맞아맞아 저거였지? 먼저 갑니다 아아 하! 짜! 짜!!! 수명 블록 요기!! 다시 울지 마 조심하나 와 오케이 오케이.. 기억하고있어 으아아아 헐 아까 거기로 안들어가야되는데? 기억이 안난다 어딘지 아 거기 여기 위로만 안가보네 근데 위로갔었잖아요 방금전에 그때 아 맞다 맞다 근데 여기 위에 뭐 하나 더 있었지 않았나? 아닌가? 없었나? 잠깐만 저기 왠지 저 실뭉치가 저기서 먹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 우와 안죽네? 아니네 뒤에 뒤에 있네요 야호 어 이거 어떻게 어어어 뒤로 빼고 내가 먹고 어 다 실뭉치만 먹으면 됨 실뭉치 실뭉치 됐다 오케이 에이 에이플러스 받을거 같애 근데 그렇게 빨리 가진 않았어요 아니아니야 니가 보기엔 에이플러스야 이건 느낌이야 느낌이야 에이플러스야 그렇지 어메 리버버 그러네 어메 리버버 나가야죠 이제 다음 이미 나가야 나가야 나가는 법 모름 레벨 나가기 부들부들부들 탕 하 됐다 상점 한번 들을다 갈래요? 바로 갈래요? 돈이 얼마 없을텐데 있다 있다 상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왠지 오른쪽이 의심스럽다 역시 바로 있어 이제 깜짝이네요 응 음 음 으흠 이제 위부터가 헛 짜 아 여기부터 어 오케이 먹었다 여기부터 어딘 여기부터 밑에 이거 점프해서 가면 되거든요 오예 그 다음에 저 밟아줘요 으흠 오케이 으흠 여기서 뭐하라는거야 으흠 으흠 빠는거 빠 죽어 야 빠트렸다 아 페이포인트 이 각설탕 이거 조심해야되는데 뭐지 이거? 여기 내 패턴이 너무 뻔하네 이거 텔레포트 으아 어얽 아어 아 어떡하지 이거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아 그러네 자 오른쪽이 좋은생각이 있어 Shiny 여기 W로 해갖고 하면 될까? 으아하아! W? 응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우와! 개빨라 아으! 탈출하면 되나?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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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안녕!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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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음되면 어 뭐야 얼음된다 해서 죽는게 아니네 헐 헐 기다려봐 내 공격무기 중엔 저런게 좋은게 있는데 아! 아! 살려! 줘! 잡았다 탈출함! 오케이! 좋아 얼음상태로 물가면 어떻게 될까? 아 그것도 되게 재밌겠다 떠내려 갈려나? 안좋다 이번에는 A뿔 못받겠다 에이 A뿔 받을 수 있었는데 A면 됐지 뭐 흐흐흠 오오! 잠깐만 이거 뭐야 뒤에 대박인데 어떡하.. 비기 비기 오케이 가슴 오케이 땡기고 들어가고 땡기고 먹고 고 땡기고 땡기고 내려가고 아하 기다려봐 밀고 떨구고 안 떨구고 비밀이 비밀방이 어딨지? 아래에 있는 것 같던데 아 여기 찾았다 아 오케오케 도대체 걷고 오케오케 안 먹어야지 엔터젠트 저거 무슨 포탈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아 포탈이네 어디에 포탈 있네 아 됐다 올라갔다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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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이 어디지? 저기 어디지? 저기 어디지? 저건 먹어야 되는데 무기 때문에 어디에 이건가? 아닌데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아 가샘 가샘 어 개다 빨리 닌 놔요 어? 뭐지? 거기 뭐 없음? 어어 막혔어 지몬미 저거 잡죠 어떻게? 어디 그걸로 그걸로 던지세 안 죽어 아들 나만 죽어 아아 아이고 진짜 오합되잘리나 미 민미 가요 하 오 오 어 partes 제 밟으면 되네 페이포인트 퍽 Chap 내려가면 감전요 으깨 하 왜 죽은거지? I don't know 오케이 정타 어 근데 슬리퍼스 어딨냐 진짜? 나중에 나올 듯 핫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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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네 올라가요 좋아좋아 가끔 나는? 어? 오케이 나 뭐 한나봐 근데 어? 이거네 이야아 안녕 일로와 일로와 흐흐흐 일로와 일로와 호호우 오우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실패한 줄 알았어 아니 웬만해서 어 게임같은거 제작할 때 좀 어? 이런거 뭐야? 뭐 가운데 하나? 아 여덟개밖에 없었어요? 응 아 그러네 다 먹은건데 아 그런거 땡겨 일단 땡겨 자 밀어 좋아 안녕 땡기는거네 아닌가? 밟고 어 이거 공중에다 넣어줄 수 있네 발판을 레알? 아아 아아 잠깐만 얘 오케이 오케이 안죽네 주적적으로 데미지를 주면 될 듯 리키샘 그런 쓰레기 무비로 아하 강 땡깁니다 비켜 죽여 잡아라 강은 가 좋아 잡았어 강은도 잡았어 님아 네 오케이 뭐지 이건? 자 니가 유유 아아 날려봐 이거는 그게 필요하겠다 협공 협동 협동? 오케이 아 이거 이거 같은데 오케이 타워 아하 좋아 그 다음 여기 위에 오케이 님이 올라가세요 아이 어 오케이 뒤 아 아 어 먹었어 아 못 먹었어 다시 뒤 아 오케이 먹었어 좋아 좋아 가자고 뺄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점프 오케이 아아 잠깐만 이거 밑에 발판을 놔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오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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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어쨌든 됐네 어 난 여기 구하라 했는데 너 위에 뭔가 있으려나 어구나 밀어 야 저리가 하하 졸라 나랑 생각이 달라 하하하하 밑에 뭐지 이거? 뭔가 있는거 같은데 없는건가? 어 쟤 저거 던진다 어 원조 님 좀 님 조심 그거 터짐 짜아 원조는 나야 이 자식아 하하하 어 텔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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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항 어 이거 타는거네 안녕 아 이거 W W 오케이 오 나도 간다 안되네 여긴가?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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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밀면? 오케이 오케이 오쌤 아 좋아 오케이 또 있네 저게 어떻게 가지? 떠올려서 하면 되지 뭐 아 디디 저 디날려요 뒤로 아 뒤로 날려달라고? 오케이 아 이렇게도 가면 되네 이게 더 좋네 방법 하잇 빡대가리 일로와 빡대가리 으허이 야하하 하하 좋아 밑에꺼 먹고 가요 아 나 또 아야하하 피지컬 전상계였는데 으허하 짜아 먹었다 자 님 내려오세요 좋아 잡고 와요 천천히 아아 님 조심 50 아하 고팠다 막아요 오케이 오케이 뒤로 올려드림 어 뭐야 어허 잠깐만 이럴려고 한게 아닌데 어 잠깐만 안 돼 먹으면 안 돼 저기로 가야 되네 오른쪽으로 아 이거 점프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맞네 맞네 그런가 얘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응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뒤로 올려줄 테니까 올라가서 오케이 좋아 먹자 오케이 히야 가그님이 이걸 캐 캐리도 받아보네 똥등인 것 같은데? 어 이제 보스인가요? 일단 무기 하나 더 뽑고 가죠 음 3전부터 어 오케이 빨리 가야지 아이 님아 빨리 갈라고 아아 별로 안 빨라시네 좋아 좋아 으흠흠 난 바로 무기부터 엉글한 것 까야지 나는 캐릭부터 어 뭐야 와 야 이거 님 캔서봐요 캔서 개멋있음 님 뭐 나오? 나한테 사야지 뭐 나왔어요? 아니요 들려구요 아 으하하하 선풍기래요 헐 나 이거 뭐야 베랑인가? 뭐잉? 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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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임? 실수 포메랑이네 쓰레기네 잠깐만 죽일 수 있나? 죽일 수 있나 저 쳐봐요 오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아 쓰레기네 님 이거 탈 수 있나 해봐요 타봐 아 알았어요 타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 이 땅에 나오다니 뭐야 이거 에이아치다 에이아치 어 귀엽다 슬픈 얼굴 황사 마스크 요리사 좋아 요리사로 정했다 나도 질러야지 헐 겨울 설국열차 이거는 뭔가 불만 이거는 이비점선 털보 없어 개꿔진거 밖에 안나왔어 좋아 가이옷 기다리 기다리 나도 바꿔야돼 아 모아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 흐하하하하하 좋다 가이옷 뭐야 이거 좀 바꿔고 갑시다 보스 잡으러 갑시다 귀엽다 내가 내가 진짜 내꺼 내꺼 제일 귀여운데 노노 뭐하이옷 뭐하이옷 이게 좀 나은거 같애 이게 좀 나은거 같애